오우, 황유민 선수 드라이버를. 오, 이쪽에 벙커를. 우와. 황유민 선수는 공격밖에 없습니다. 무조건 돌기가 나쁘게. 이야, 나는 정말. 거의 어플 같은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. 이것도 지금 왼발이 약간 났습니다. 아, 가네요. 아, 안 보일 거예요, 오히려. 오, 오른쪽으로. 여기 왔어요. 오. 작년 올해 준비하면서 1번 거래에서 두 번째 샷으로 공작한 선수를 쳐보는. 뼈에다 아주 폭이 좁아 보이는 시각적으로 위협재를 올릴게요. 어, 그럼 손을 풀기는 했는데. 어? 오른쪽으로 다시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요. 아, 황유민 오늘 7타를 이뤘네요. 이야, 다행히. 이야, 황유민 들어갔네요. 우와. 우와. 네, 잘 쳤어요. 잘 쳤어요. 네. 오, 잘 떨어졌어요. 황유민은 잘 붙이면서 버디 기회를 만듭니다. 첫 승의 영광은 누가 차지하게 되었지. 황유민 선수의 버디 파트입니다. 황유민이 마무리하면서 우승의 주인공이 됐습니다. 이야, 정말 대단한 선수네요. 루키들 간의 우승 대결. 황유민 선수가 이제야 다 이거 좀 풀리지 않을까 싶은데. 아, 시원할 것 같습니다. 이야, 정말 드디어 이렇게 생일 첫 승을 차지하게 되는 황유민 선수. 안녕하세요, 황유민입니다. 남은 하반기 대회에서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요. 저 많이 응원해주세요.